1. 소연 2. 소연 3. 소연 4. 소연 5. 소연 5. 소연 5. 소연 안녕하세요. 봉지. 아야포와 따르지, 보나오지. 두드벤 공부세이씨. 큐입니다. 여기도 공포함이하거라. 오늘 여기도 너무 고민하다. 여기도 뵙이 되어라. 한국 음식이랑 브라질 술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 음식이랑 브라질 술이랑 맥주 말고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집에는 브라질 뭐 과샤사 이런 술은 없고 브라질 맥주는 있죠. 나 오리지널 너무 좋아하는데 오리지널 있고 또 브라질 맥주잖아. 그런 버루치한 벨베가 없어. 마트 갔다가 술 사고 밥 차려서 밥 먹고 마트 가서 어떤 술들이 있는지 봐야겠어. 제시카가 나한테 추천해준 술이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저기 마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벼운 발걸음. 네. 사람이 배고프니까 미쳐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 까르프. 주황색깔 생선뼈닭이 같이 생겼습니다. 과일도 몇 개 사는 거. 코코가 종류별로 많다. 이 코코. 술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빵 냄새 너무 좋아요. 빵 냄새. 여기 빵빵빵. 여기 술이다 술이다. 여기가 쓴 술인 거 같아.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거 50일이 제일 흔하면서 많이 먹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고르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브라질레이로 머릿속을 하셨어요. 이거 추천해주셨어요. 이거랑 리몬이랑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된대요. 저는 토니 워터랑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토니 워터 샀는데 다시 칠하고 그리고 레몬을 사겠습니다. 시카가 소개해준 술이 없어. 기 팬아. 이렇게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카레랑 갈비찜이랑 컬샷 다 먹어볼게요. 아우. 아우. 뻘치하네요. 우선은 카레 이렇게. 친한 동생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친한 오빠가 또 갈비찜을 만들어줬어. 마늘 연어. 마늘깡? 자. 이넘비로 카레를 끓이고 이걸로 갈비찜. 카레 갈비찜. 그리고 저는 카레랑 계란도 먹거든요. 계란후라이. 아우. 카레 냄새.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실수 안하는데. 이거는 갈비찜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깔피리냐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과일 채소 세척제. 레몬을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자. 내 생애 첫 깔피리냐를 만드는 건데. 즙을 만드는 건가? 즙으로? 여기 즙을 한 번 해볼게요. 쌀도 녹색. 이 뭔가 진짜 칵테일장 같지 않아요? 술이 세니까. 한 번 더 잘라서 즙을 짜줄게요. 이따 봉. 맞을까요? 설탕을 넣어볼까? 뭔가 설탕 넣으면 너무 달아질 것 같아요. 얼음 땡. 소연의 깔피리냐라. 저는 방찬 좋아해요. 반찬이 있어야 해요. 멸치. 침 밑에. 요새 서리태도 먹고 있어요. 서리태 머리 빠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가지고. 내가람 김치. 저는 흰밥보다 흰미밥 좋아해요. 건강에 좋잖아요. 그리고 흰미밥이 더 맛있어. 안녕 소주. 자 우선은 입가심으로 맥주를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운세ğim. 고기운세회. 고기운세회. 고기운세회, 고기운세회. od Paloma, 고기운세회. 우리의 수준. 마, 고기운세회. 소주. 별미 won. 밥을 쪼금 갖고 왔어요. 원래 갈비찜에 밥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안 매워 이렇게 김치랑 같이 보니까 맛있어 그리고 요거 갈비 너무 말도 대박인데 자,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간 어울릴까 어울려 보드카에 레몬 섞은 맛 근데 하나도 안 달아 안 달아서 좋아요 금방 마시겠는데? 이렇게 카레 그리고 갈비찜이랑 밥이랑 반찬 갈비찜 소스에 밥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갈비찜 소스에 밥 진짜 맛있다 한식당 가게 되면은 갈비찜을 시켜서 나중에 밥 먹어봐요 그리고 김치랑 이렇게 먹으면 미쳤어, 짱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서 바로 벗겨서 살이에요 카르도 맛있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카레를 좋아했거든요 카레에 이 감자, 당근이 있는 걸 막 다 으깨서 계란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란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울려 진짜 신기하게 어울려 먹기 전에는 저게 어울릴까 했는데 제가 만든 레시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고파서 먹느라고 맛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우선 카레는 어떤 맛이냐면 카레맛이에요 근데 갑자기 계란맛이 나면서 노른자가 딱 터지면서 감자랑 고기 맛이 나요 갈비는 딱 먹으면 달아 그리고 살이 엄청 엄청 부드러워서 아까 이렇게 바로 벗겨지는 거 봤죠? 약간 연한 장조림? 그리고 카치사는 딱 먹었을 때 레몬 즙 맛이 나면서 갑자기 보드카 맛이 나요 그리고 보드카 그 센 향이 갑자기 확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진미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멸치 그리고 서리떼 서리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다 마셨어 한 입 먹고 없어 이제 소스 잔에 얼음을 두 끼 넣었어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 보드카인데 좀 약한 보드카? 자, 그럼 다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만큼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념이랑 감자도 이렇게 으깨서 먹으면은 짱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김밥 두 공기는 먹는 거 같아요 왜냐면 카레도 밥 한 공기 여기도 반 공기 거의 두 공기 이거 카레 다 먹어요 다 먹었어 딱 감자 딱 감자 기다려봐 여기 보면은 박소연 정용 잔이라고 적혀있어요 쥐언니가 선물로 준 거예요 카레는 이제 끝났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숟가락이 커졌어요 숟가락이 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지금 이 밥풀이 아까워 끝 끝 카레 클리어 반찬 클리어 클리어 이것도 클리어 박소연 결론은 한국 음식이랑 브라질 소리랑 잘 어울리는 걸로 이제 배부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